네 올 한해도 다사다난했다라는 말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맞이 한창인 분들도 많은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해맞이 명소죠. 동해안에서 새해를 설계하려는 분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송수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새벽, 해돋이 명소인 정동진 해변을 관광객 수백 명이 가득 메웠습니다. 미리 해돋이를 보고 새해를 일찍 준비하려는 해맞이객들입니다. 매서운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일출을 기다린 지 한 시간이요. 마침내 구름을 뚫고 수평선 위로 붉은 해가 떠오릅니다. 장엄한 일출을 보며 저마다 새해 소원을 빕니다. 저희가 올해 고3이어서 수능도 다 보고 마무리하는 겸 왔는데요. 내년에 다들 좋은 대학도 갈 수 있도록 잘 지내도록 그런 소원을 불렀어요. 발리는 열차 창문 밖으로 붉게 물든 겨울바다가 펼쳐집니다. 영롱한 해가 모습을 드러내자 사진을 찍는 손놀림이 바빠집니다. 바다로 향한 좌석에 앉아 해돋이를 보는 바다열차는 추위를 피할 수 있어 요즘 같은 연말연시에 특히 인기입니다. 해보면서 내년 또 신년을 생각하면서 모두가 건강하고 내년에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해안은 벌써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